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상황 한번 또 살펴봐야죠 DB 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녁에 주로 뵙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뵙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현겸 과장님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요 2차 전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손 뗄 때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 얘기 잠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번 이제 테슬라 데이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10% 하락을 했잖아요 시간 외에서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보시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배터리 데이에서 정말 엄청난 얘기가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어차피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테슬라는 중요한 이슈 우리가 너무 배터리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테슬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시제품이지만 풀 자율주행 시스템 차를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가 절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2만 5천 달러짜리의 이제 전기차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테슬라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그러면 뭐 엘지화학이나 글로벌 이제 1차 지금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그럼 괴가 정말 다른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를 이제 안 쓰겠다 코발트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코발트 원료가 이제 리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또 콩고라는 나라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동착지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발트를 안 쓰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엘지화학도 지금 리튬황이라고 해서 코발트를 안 쓰는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배터리 특히 양극재 쪽의 배터리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NCM, NCA, NCMA 등등 이제 알루미늄 최근에는 A라는 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까지 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NCA면 니켈, 카드미늄, 알루미늄이에요? 그렇죠 아 NCA 그러니까 M이 이제 원래 NCM 지금 주력이 이제 NCM이잖아요 M이 망간 M은 망간이죠 그래서 지금 LNF가 이번에 개발했다고 하는 게 NCMA죠 네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80과 90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켈을 80% 리켈을 90% 들어간 것 그러니까 NCMA인데 니켈이 90% 들어갔다는 얘기 나머지 3개 소재는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니켈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은 이번 테슬라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니켈이 중요하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을 좀 그 맥락을 좀 이해를 좀 해보시고 거기에서 투자를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고 사실 너무 미래적인 얘기고 전고체 관련된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야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부피를 줄여야 이제 더 많이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 실망감으로 좀 작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대량 생산할 거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내재화를 할 거다 우리가 전부 다 할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어떤 비교해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실제적으로 이런 뭐 원료나 이런 것보다는 자율주행이잖아요 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우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강조를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한 달 뒤에 나올까요 이 차가? 뭐 한 달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한 달 만에 뽀록날 거짓말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완전 차가 어떻게 나오지? 네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사실 2차전지 이번에 갈 때 맨 처음에 전기차 이야기 나왔을 때는 자율주행 이슈도 굉장히 크게 우리 시장에도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좀 잊혀진 단어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좀 머나먼 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이것저것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쉽지도 않고 또 기본 인프라는 5G 인프라가 절대적인데 그런 부분도 아직도 인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앨런 모스크의 테슬라가 그것을 다시 일깨워준 거죠 자율주행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의 이슈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가격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선물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빅히트가 총 10조 갈 거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유한타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다음 달에 있잖아요 다음 달에 있고 청약은 다음 달 5일, 6일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월, 화 이틀에 청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된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대화급이 카카오 게임즈였죠 상장하고 두 번 상한가를 갔다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시장에서 레포트 나온 목표가가 약 3만 원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8만 원까지 갔던 건 정말 IPO 과열이 빚어낸 거품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0조짜리 보고서가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카카오 게임즈보다 더 크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기업가치 시총 10조의 핵심은 위버스다 위버스요? 네 위버스를 아십니까? 그게 빅히트의 일종의 플랫폼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상품도 팔고 티켓 같은 것도 다 콘서트도 하고 그렇죠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사실 연구 많이 했어요 위버스 맞습니다 이거를 점점 키우겠다는 거고 이게 플랫폼 가치를 시장에서 적용받아야 된다는 논리죠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빅히트가 여러 엔터사들을 M&A를 했잖아요 세븐틴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키우기 역량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BTS를 빼놓고는 크게 성장한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M&A 방식으로 지금 유명한 그룹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자금 공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사의 엔터테이너들을 그쪽으로 위버스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금은 자사 위주지만 나중에는 자사가 아닌 다른 유명한 엔터테이너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에? 네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V라이브라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면 네이버에 있는 V라이브의 앱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자율주행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에서 상장 어저께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일단은 처음에 각광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또 대표주자 중에 한 기업이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검색만 네이버 랩스 자율주행 이렇게 검색어에 검색만 해보시면 지금 막 성남시와 협업해서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삼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언택트 대장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고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만화 웹툰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만 좀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네이버는 프랑스에다가 지금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4차 산업과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안 받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네이버가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이러면서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빅캣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공모가가 현재 상단이 13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공모가가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죠? 공모 밴드만 설정해놓고 지금은 증권 신고서만 나온 상태고요 이 공모 확정은 다음 주 월요일날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 확정이 되고 여러분 공모금은 당연히 13만 5천원이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이 됐을 때의 기준으로 내년 예상 영업이익 대비 컨센서스가 약 PER 28.5배로 이제 책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만 5천원에? 네 13만 5천원으로 만약에 설정이 되면 이건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예상 이익의 PER 기준으로 28.5배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 업종 중에 2017년 11월에 대학급 상장했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공모가 3만 5천원에 그 다음 연도 PER 기준 21.4배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사실 거래대금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유동성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더 높게 반영이 된 게 28.5배인 거고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목표가 총 10조 10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PER이 거의 50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버스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이 진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빌보드 TOP 100에 연속 2주 1등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이상 갈 게 없는 없을 만큼 올라간 위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군대 문제가 좀 있잖아요 BTS가 아 그렇죠 네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로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겠냐라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의 요지는 플랫폼의 가치 그래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고민이 많고 BTS 다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많은 그런 플랫폼을 더 확장시키려는 이런 쪽에 좀 더 계획들이 더 많은 거고 이 보고서는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지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총 10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SM이나 JYP나 YG나 다 시총 1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조라고 하면 거의 10배잖아요 네 그 가치는 이제 위버스의 가치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이나 JYP나 이런 데는 저기 자신들의 플랫폼 같은 게 없었나 보죠? 기존 지금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대체로 그냥 무슨 아페나 뭐 네이버 V앱 뭐 이런 걸 통해서 V라이브 V라이브 아 이런 걸 주로 했었군요 빅히트는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그걸 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1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 보고서가 이제 어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제 9월 29일이면 한 며칠 한 4,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차 토론회가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용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틀 연속 어제도 했고 오늘도 이틀 연속 한 거죠 사원 하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틀을 했는데 그 이틀의 핵심은 똑같죠 통화 정책은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네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다 근데 재정 정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떠넘기듯이 그런 느낌이 나고 이제 정말 이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정치권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아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방 대법관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새로 뽑아야 되는데 빈스버그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기가 당분간 쉽지 않겠구나라는 관점에서 기술주가 이제 폭락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은행권도 지금 이슈들이 있죠 지금 부정 여러 가지에 부정한 그런 돈거래 포착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은행주에 좀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조금 좋은 얘기라면 오늘 미국 시장 폭락했는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무슨 반도체?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총 이제 1위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쟁하는 미국 회사는 오늘 안 빠졌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는 전날에 배터리 다 아침에 다 끝났고 시간 외에서 7% 빠진 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10%로 끝났고 시간 외에서도 물론 이제 조금 더 빠지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선 반영이 됐다는 거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심리에 좌우되는 개인들이 많은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 물량의 부담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될 물량 그러니까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매도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물론 지금은 심리에 좌우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빠졌다 테슬라는 10% 빠졌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 반영 됐다 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친구들도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네 애플 빠졌습니다 애플 빠지고 페이스북 빠지고 그런데 트위터는 또 많이 올랐죠 아 트위터는 그 안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이슈들이 좀 있는 건데 오늘 새벽에 갤럭시 투웬니 F2가 공개됐죠 F2? 네 F2 그게 뭐예요? F2가 이제 갤럭시 20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제 거의 흥행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노트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오늘 새벽에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S20 F2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가격이 정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89만 9천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20은 100만원이 넘었죠 10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간 스펙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갔다라는 평이 대다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IT 쪽에 이제 스마트폰 뭐 그런 덕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이트를 봤더니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화웨이 이슈와 맞물려서 카메라 모듈 관련 주식들이 물론 이제 등락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도 역시 이번에 호평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좀 빠졌을 때 오히려 그런 쪽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새벽이었습니다 자, FE 버전이 약간은 그래도 S라인에서는 S라인? S 시리즈에서는 조금 보급형으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아이폰 SE라고 보시면 되죠 아이폰 SE랑 비슷한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어쨌든 지금 막 가격을 조금 낮추는 전략 쪽으로 가니까 삼성전자도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내놓은 모델인 것 같은데 핵심 기술이나 뭐 성능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S20이랑 오히려 이제 뭐 화면의 주사율은 120을 적용해서 굉장히 오히려 노트 이제 울트나 노트 말고 노트보다도 오히려 주사율이 더 높아져서 이거 팀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비싸고 사는 애들은 뭐가 돼 근데 이제 팬이 큰 차이죠 근데 이제 주사율이 이제 120을 적용을 했고 램은 좀 육램이라 아쉽지만 그래도 나머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다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나왔다 디자인도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필이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현재는 이것은 이제 자체 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걸 보는 그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신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됐고요 자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밑으로 가는 거죠? 네 코스피는 이제 시작부터 이제 2300선을 좀 깨고 시작을 해서 어제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선 반영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대표 종목이고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이게 안 됩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만 현재 보합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넷마블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금융지주가 4% 상승하는데 이것은 어제 이제 카카오뱅크가 IPO를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금융지주만 유일하게 상승 빨간불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사실 1.46% 많이 빠진 거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재 관망 모드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차익 매물 선물과 현물이 엮여서 차익 거래를 하는 이 차익 매물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 금융지주가 현재 좀 유일한 게 아닌가 코스피에서는 지금 누가 이렇게 팔고 있는지 혹시 조사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 차이를 우리가 선물 가격이 비쌀 때는 콘덴고라고 하고 선물 가격이 쌀 때는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백오데이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오데이션 상황이라는 거는 현물 주식이 선물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익 거래를 하는 주체들이 보통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현물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사거든요 그게 차익 거래죠 그러니까 현물 선물 간의 괴리 차이를 괴리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차익 거래인데 현물을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행태가 최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늘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휴젤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어제 오늘 테슬라가 많이 빠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에서 LG화학은 보합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LG화학과 이번에 회사를 나누는 물적 분할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LG화학이 하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각광을 갖고 있는 양극재니 음극재니 전해지니 하는 이런 재료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은 LG화학이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눠지는 부분은 이제 모듈 아 배터리 만드는 거는 이제 네 모듈 쪽으로 갈 때 이 부분을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대주전자재료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앞단의 부분에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쪽 부분은 LG화학이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LG화학의 핵심 이 부분은 남아져 있고 모듈이나 이쪽 부분을 띄워내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모듈 부분은 지금도 LG화학이 현대차랑 합작법인이 있고 또 LG화학이 각 완성차와 합작법인들을 앞으로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과 분사를 해서 그 분사된 회사를 이용해서 그런 합작법인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LG화학이 그대로 가져간다 그리고 LG화학의 목표는 이 내재화율 지금 이제 테슬라도 내재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LG화학도 안에서 내재화를 지금 현재 30% 정도인데 이걸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다라는 중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LG화학 안에 있는 이런 양극재나 응극재 이쪽도 계속해서 키워질 거고요 그리고 정고체니 리튬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리튬황 이 부분도 만약에 앞으로 미래의 하나의 기술로 발전을 한다면 다 LG화학이 하는 거고 그래서 LG화학의 가치가 이제 배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LG화학이 만약에 껍데기만 남으면 사실 화학 밸류를 받아야 된다 다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지금 추가로 코스피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아직까지 시초가 대비해서는 코스피 코스탁이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탁 투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플러스 전환했고요 LG화학 1%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안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하이닉스 빨간불을 가장 먼저 키고 있는데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둘 다, 두 주체 다 많이 샀고 기관과 외국인이? 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9거래를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매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를 9일 동안 연속으로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런 시총 큰 우리 대표 주식들이 버텨주면 지수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LG화학도 빨간불을 킨다면 테슬라의 10%가 하락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 역시 지금 1.7%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 앞두고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관련돼서 심풍제약도 빨간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 이슈로 인해서 한국금융지주 4% 상승하고 있고요 빨간불이 어쨌든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이 하나씩 생기는 건 일단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겁내하지 마시고 그런데 아직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이 조정할 때 보통 점심에서 오후로 갈수록 좀 더 투심이 약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나와야 될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네 점심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장이 약할 때는 보통 전강 후약이죠 그러니까 장이 강할 때는 전약 후강이죠 장이 약할 때는 전강 후약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강 후약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대표 종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버텨내고 있다면 너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시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크셨다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줄이시고 3분기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9조에서 11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런 종목들 IT 종목들이나 장비 종목들 이런 쪽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최근에 신차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좋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전기차 수소차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이렇게 걱정보다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좀 핵심 주시니까 장 조정받을 때는 전부 빠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그 섹터의 대표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팁까지 최대한 친절하게 전해주신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님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